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07편 여몽 5차전쟁 그 음악이 오르다 극본 이상남 연출 임종성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고려와 몽골 사이에 벌어졌던 총 6차례의 전쟁 중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탐색해나갈 제5차 침공은 고종 40년 서기로는 1253년 7월 8일에 몽골의 병사들이 압록강을 건너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몽골군이 고려를 침략해오기 전에 반드시 그 침략의 전조처럼 나타나는 한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장군 동계 병마사로부터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아니 무슨 전갈인데 그러느냐 아니 동진 군사가 국경을 넘어 우리 땅으로 들어왔다고? 무려 2천명이나 그렇다면 동진국과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놈아 동진이 문제가 아니라 몽골군이 몰려온다는 소리야 큰일이로구나 대왕패할게 구해야겠다 이때가 고종 39년 5월이었습니다 몽골군이 본격적으로 고려 원정에 나서기 1년쯤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고려 동계 병마사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동진 군사 2천명이 국경을 넘었다고 했는데 어째서 몽골군이 몰려올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 것일까요?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와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재광연구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몽골이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몽골이 고려를 공격해 들어오는 통로는 크게 압록강, 의주를 건너서 서해안 쪽으로 오는 길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더 압록강의 상류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를 통해서 들어온 길이 있는데 이 두 번째 길은 대체로 동진군이 맞는 침략 루트가 되겠습니다 몽계가 즉위한 이후에 세계 각지에 대한 전복 활동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고려에 대해서도 역시 침략을 다시 해온 것이고 몽골군대가 의주를 통해서 내려오기 전에 좀 더 수월한 루트가 동진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으니까요 그쪽에서 동진군이 먼저 군사활동을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고려 침공은 몽골가 1233년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몽골 제2차 침공이 끝나고 살레탑이 그때 전사를 하는데 그때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레탑이 전사한 지 1년 만에 동진국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동진국 병사들, 여진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동계 방면으로 침투시켜서 침투로를 미리 확보를 시킵니다 침투로 확보가 어려우면 고려군이 어디어디를 방어하고 있는가 그 어떤 진지를 탐색을 시킵니다 이 사전작업을 동진군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밀고 들어옵니다 몽골이 정복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가령 금나라나 남송 등 중국의 큰 나라를 공격할 때를 제외하고는 2만 명 이상의 대병력을 투입하는 사례가 드물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병력은 최대한 아끼고 정복지의 이민족을 동원해서 다른 이민족을 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었죠 따라서 몽골은 동진국을 복속한 뒤로는 고려와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 동진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고려의 동북방면의 침투로를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몽골 조정에서는 동진군을 동원해서 동북방면을 탐색하도록 시킨 다음 일단 고려의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몽골 측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신을 보냈는지 몽골 조정 내부의 움직임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고종 39년 정월에 최항은 추밀원 부사 이현을 몽골의 사신으로 파견하는데 이 부사의 임무가 막중하니 어떻게든 몽골 황제에게 우리의 처지를 잘 설득시켜서 군사를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공 한데 보나마나 몽골 황제가 우리에게 강화도를 떠나 육지로 나오라고 했는데 어찌 됐느냐고 다그칠 터인데 그러면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몽골 황제가 출력했느냐고 실문을 하거든 금년 6월이 돼야 육지로 나갈 수 있다고 대답하거라 6월이 되면 정말 이곳 강화도를 떠나 개경으로 환도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개경이 어떤 모양인데 반년 만에 폐허를 복구해서 도읍을 옮긴단 말이냐? 그러면 결국 황제에게 거짓을 구하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바다 건너 승천부에 군고를 짓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6월쯤이 되면 그곳으로 나갈 것이라고 대답을 하면 될 것이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현은 사절단을 이끌고 몽골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군고를 짓고 있다는 승천부는 강화도 북단의 바로 건너편 해변인 경기도 개풍군에 해당합니다 고종 37년 정월부터 승천부 이명예트에 군고를 짓고 그런 연후에 강화도에서 승천부로 나가고 나간 연후에 개경으로 가겠다는 것을 이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벌려고 하는 지연체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춘육이라는 것은 이명원으로 가는 겁니다 개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이명원까지 가고 우리가 연습을 한다 그 이후에 개경의 공사가 완료가 되고 전쟁통에 많은 성곽도 무너지고 군고도 무너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복구해 가니까 이현에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너가 몽골 황제께 말씀을 잘 드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몽골 황제는 고려의 그러한 지연 전술에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사 조류의 해당 구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고려사신 이현이 몽골에 도착하기도 전에 몽골 조정에서는 동경로관인 암호관과 통사 홍보관 등이 군세를 내어 고려를 치자고 청하였고 황제가 이미 그것을 허락한 뒤였다 그러니까 몽골 황제 몽케는 고려사신에 와서 뭐라 하든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고려정벌을 결심한 상태였다 이러한 말입니다 몽골 황제에게 고려정벌을 청한 두 사람 중 홍보관은 예전에 지금의 평양인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몽골로 도주해서 몽골에 귀순한 고려 출신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고려사신 이현이 드디어 몽골에 도착하는데 네가 고려왕의 명을 받고 온 사신이라 하였느냐 그렇사옵니다 황제 폐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그대 나란 출륙하였느냐 아직도 강화도란 섬에 있는 것이냐 지금 열심히 육지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사옵니다 뭐라 했느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느냐 그러하옵니다 금년 6월이 되면 육지로 나올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럼 좋다 너를 이곳에 머무르게 하고 6월에 사람을 보내서 만일 고려조정이 그때도 육지로 나오지 않았다면 어찌하겠느냐 황제 폐하 신이 정월의 길을 떠날 때 이미 바다 건너 승천부 백마산에 궁실과 성곽을 건축 중이었사옵니다 어찌 감히 거짓을 아르겠사옵니까 최양이 출륙을 하거나 몽골과 강화를 할 의사는 전혀 없죠 그건 곧 최시 정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양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몽골의 어떤 압박이 점점 강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돌파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계속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몽골칸 즉위 이전에 공인시대는 어느 정도 통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어려워진 것인데요 이런 상황의 변화를 사실은 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최양으로서는 알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몽골에서 하도 출륙을 압박하니까 내륙인 승천부에다 궁궐을 짓는 공사를 시작하긴 했으나 실권자인 최양으로서는 출륙을 할 의사가 없었고 몽골에게 완전 항복을 할 의사는 더욱 없다 그런데 새로 주기한 몽골 황제 몽케는 이전의 황제나 혹은 섭정을 맡았던 황후와는 달리 고려의 왕실과 조정이 강화도에 그대로 있는 모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 이러한 상황이었으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해 가을 7월 몽골에서 다가와 아토 등 37명의 사절단이 고려에 도착합니다 몽골의 사신으로 갔던 이현은 몽골 황제의 엄명으로 그곳에 억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양의 지시를 받들어 고려 사신 이현이 몽골 황제에게 한 말에 따르면 6월까지는 출력을 하겠다 했으니 약속대로라면 이미 육지의 궁궐에 나가 있어야 했겠죠 더구나 몽골 황제 몽케는 고려의 사신으로 떠나는 다가에게 은밀하게 이러한 칭령을 내려두었습니다 네가 고려에 이르렀을 때 만일 고려의 국왕이 육지로 나와서 너희들을 맞이하면 다른 백성들은 나오지 않더라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왕이 섬에 머물러 있으면 지체 없이 돌아오도록 하라 너희들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바로 군사를 내어서 고려를 칠 것이다 만일 고려의 왕이 몽골의 요구대로 육지로 나가서 몽골 사신을 맞이했다면 몽골 황제 몽케의 말대로 그들은 고려를 침공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고려의 왕이 강화도를 떠나 육지로 옮겨가는 그 순간 몽골에게 완전 항복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최씨 무신 정권은 종말을 구하게 되겠죠 다만 몽골에서는 바다 건너 승천부에 군고를 짓고 머지않아 육지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고려가 정말로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익주 교수의 얘기입니다 아마 몽골에서도 계속 고려의 진위가 무엇인지 이걸 확인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왕이 강화도에서 나와서 몽골 사신을 맞이한다 이게 이제 추령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만일 한다면 고려에서 약속한 대로 개경환도를 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없겠죠 그런데 고려 쪽에서는 국왕이 추령할 의사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도 몽골에는 6월까지 출력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몽골에서는 과연 고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만일에 추령하지 않으면 출력할 의사가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고려를 다시 공격하겠다 그렇다면 과연 강화도의 고려 조정에선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지금 몽골의 사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건너 승천부의 승천관에 들어 있사옵니다 그 자들이 짐에게 직접 승천관으로 건너와서 자기들을 맞이하라 한다는데 경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왕 폐하께서 아니되옵니다 폐하 어가가 경솔하게 강 밖으로 나가는 것은 좋지 않사옵니다 그 자들을 건너오라 해서 강화도의 제포에서 맞이하시옵소서 그리하시옵소서 폐하 그리하시옵소서 폐하 강 건너 육지로 나가서 몽골 사신을 맞는 것은 안된다고 단호하게 못을 박음으로써 다른 의견들을 잠재워버린 이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물론 최항이었습니다 결국 몽골 사신단이 배를 타고 강화도 북단의 제포에 있는 제포관으로 건너왔고 그제서야 고종이 나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왕이 제포관에서 몽골 사신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몽골 사신 다가 등은 왕이 황제의 명을 쫓지 않았다고 노하여 잔치가 파하기도 전에 승천관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당시 사람들은 최항이 천박한 지혜로 나라의 큰일을 그르쳤으니 몽골 군사가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기록대로라면 강화도의 끝까지 남아서 항전을 하자는 최항의 의견을 당시의 고려 사람들이 어리석고 천박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당시에 고려의 최항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적절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항복이냐 항전이냐 하는 두 가지 중에 양자태기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최항이 야튼께로서 대사를 그르쳤다라고 한 이런 것은 그 당시의 여론이라기보다는 결과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항의 이런 정책이 그 이후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 온 몽골 사신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기 나라 황제가 떠나기 전에 고려 왕이 육지로 나와서 맞이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돌아오라고 한 명령대로 그 길로 돌아갔겠죠 그렇다면 애당초 몽골 쪽에서도 고려 왕이 내륙으로 나와서 맞이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서 고려 침공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했던 것은 아닐까요 강재광 연구원의 얘기입니다 고려 침공의 명분이 별로 없으니까 마땅치가 않으니까 고종을 들먹여가지고 고종에 직접 승천부까지 나와서 저번에는 제포까지 나와서 몽골 사신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예 바다를 건너뛰어가지고 승천부 이명원이라도 나와서 개경까지는 아니라도 좋으니까 거기까지 나와서 몽골 사신을 맞이하면 전쟁이 없을 것이요 맞이하지 않으면 태자나 안경공 왕창이 와서 맞이하더라도 용서가 안 된다 전쟁이다라는 걸 엄포하고 그러면 결국은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고종이 나오지 못하죠 왜? 최왕이 붙들고 있으니 그래서 전쟁으로 가자는 그런 엄포인 겁니다 이때쯤 되면 고려에서도 몽골 침공이 머지 않았다는 감을 잡았던 모양입니다 여러 산성의 방호별감을 나누어 보냈다 방호별감은 전시에 산성에 수용된 사람들을 통솔하고 혹은 산성이 공격을 당할 경우 군사를 지휘해서 방어전을 수행할 책임자를 일컫습니다 몽골의 침공이 예상된 상황에서 아무래도 가장 노심초사했던 사람은 실질적으로 고려 조정을 이끌었던 최항이었겠죠 최항은 전쟁에 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8월에 최항은 나득황, 하공서, 이경, 최보후를 보내서 각도의 선지사용 별감으로 삼았다 과거에 최후가 나득황 등을 여러 도에 보냈을 때 백성이 매우 괴롭게 여겼기 때문에 최항이 처음 정권을 잡자 인심을 얻으려고 모두 파했었는데 이때에 와서 다시 파견하니 사람들이 모두 분하게 여겼다 대체 최항이 각도에 파견했다는 선지사용 별감이란 감투가 어떤 임무를 띄었던 것일까요? 최항은 자신이 집권하자마자 없앴던 것을 이 시기에 와서 왜 되살렸을까요? 사람들은 선지사용 별감이 부활한 것을 어째서 분하게 여겼을까요? 우선 선지사용 별감이 어떤 성격의 관직이었는지 이익주 교수로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고려시대 각종 관직 또는 관청에 대한 기록은 백관지에 실려 있는데 선지사용 별감은 백관지의 기록이 나타나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역할을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선지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쓰는 별감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요 다시 얘기해서 왕명을 받고 무슨 일인가를 하는 사람들 그런데 선지사용 별감의 실제 사용 예를 보면 전부 지방에 파견된 것으로 나타나고 대체로 수취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종합하면 왕명을 받아서 지방에 파견되어서 수취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설명이 가능한데 국왕의 명을 받아서 조세를 징수하는 임무를 띈 별감이란 얘기인데요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자 없앴다가 다시 부활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분하게 여겼다는 것으로 미루어서 각도에 파견했다는 그 선지사용 별감은 정상적인 절차로 정당하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전쟁 중에 국가의 공식적인 수취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을 파견해서 수취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수취를 당하는 일반 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 때문에 생활이 대단히 곤란한데 국가의 재정운영을 위해서 특별히 파견된 사람들이 와서 수취를 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반 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불만스럽고 또 그 선지사용 별감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더 어려워졌다 우리가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강재광 연구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선지사용 별감이 비록 왕명을 받고서 각도에 배치돼서 합법적으로 수취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최 씨 무인 집정자가 왕명을 빙자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측근 세력을 지방에 파견해 백성들을 수탈했던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산성을 파견돼서 산성을 사수하는 인물 때는 방호별감이 군사적 목적의 임시적 사행이라면 선지사용 별감은 별감의 일종으로서 세금, 조세, 요역을 증발하는 임금의 교지를 빙자한 실제적으로는 최 씨 집정의 별감입니다 그러니까 강화도가 버티고 재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육지 백성들을 갈고 긁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사용 별감을 파했다가 전쟁 자금도 필요하고 또 몽고 사신들에게 많은 공무를 바치고 또 어떻게 하려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백성들로부터 갈가내고 긁어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실제로 조금 뒤쪽으로 가면 일부 백성들이 이 선지사용 별감의 수탈에 진저리를 친 나머지 차라리 몽골군이 들어오기를 바랐다 이러한 내용도 나오는 것으로 봐서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들한테 선지사용 별감은 원망의 대상이었던 모양입니다 한편 전쟁에 임하려면 무엇보다 군사력, 즉 병력 보강이 급선무였겠죠 몽골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지금 각 지방의 군역마다 군사가 모자란다가 아오성이니 뾰족한 방책이 없겠나 전쟁이 나면 각 산성에 입보될 농민들에게도 어차피 모두 무기를 주어서 싸우게 할 터인데 어디서 병력을 보충하겠습니까 백정이나 한인을 빼고는 군인 아닌 사람이 없는 형편인데 뭐라 했느냐 백정과 한인이라 하지 않았느냐 예 전국에 백정이 몇이나 될 것 같으냐 그야 아마 그 수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알겠다 이 기회에 아예 병력 보충을 위한 충실도감을 설치해서 전국 방방곡곡의 백정들과 한인들을 모조리 조사한 다음 각 지역의 군역에 편입시킬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백정이야 소나 돼지 등 짐승을 도축하는 일을 맡아하던 천민인이 모르실 뿐이 없겠죠 그렇다면 한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한가롭게 노는 사람 즉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노는 백수건다를 일컫습니다 이들을 조사해서 군사력으로 활용하려고 충실도감이라는 기관을 따로 두기까지 했다니 이런 사람들이 골마다 적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39년 9월 고정은 집정자 최항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좋아합니다 대왕 폐하 신이 새로 만든 어가이옵니다 시승의 몰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최공 어떻사옵니까? 편안하시옵니까? 편안하다마다요 짐승에게 새 어가를 장만해주려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소 최공 어가 만드는 일을 직접 한 니들은 공장과 노복들이 옵니다 어 그렇지요 지임이 수레를 만드느라 고생이 많은 공장과 최공의 노복들에게 은 삼십근을 내릴 것이며 또한 특별히 복두를 쓰도록 허락할 것이오 무엇을 하는 거냐 폐하께서 너희들에게 귀한 선물을 내리시고 또한 복두를 쓰도록 특별히 윤호하시겠다 하지 않느냐 황놈이다 대왕놈이다 복두란 머리에 쓰는 관의 일종입니다 왕은 어가를 만든 공장 즉 기술자들과 최양의 노복들에게 은 서른근을 내어주고 노복 마흔여섯 명에게는 복두를 쓰도록 허락하였다 전례에는 여러 왕씨와 종실과 궁택의 노복만이 쓰던 것을 이들에게도 허락한 것이다 권신의 노복이 복도 쓰는 풍습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뒤로는 권세가의 종들도 모두 썼다 그럼 새 어가를 탔으니 모처럼 왕윤사로 행차를 해보자 출발하라 몽고의 침략을 목전에 두고 고려 조정의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고 있었지만 국왕인 고종과 최고 집정자인 최항은 이렇듯 끈끈한 유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무렵 고려사 저류에는 이러한 내용의 기사도 올라 있습니다 고종 39년 겨울 10월에 석영 유수관을 다시 설치했다 필연보에 난 이후로 석영이 황폐하여 빈터만 남았었는데 이때 와서야 설치했던 것이다 석영은 지금의 평양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석영은 1233년에 홍보건과 필연보가 반란을 일으킨 이후로 폐허가 되어버렸던 것인데 이때 와서 유수관을 설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평양은 몽골군이 고려를 공격해 들어오면 의주를 넘어가지고 석영을 거쳐서 개경 쪽으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쟁 초기에 홍보건, 필연보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 이후로는 고려에서 거의 포기를 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 무렵에 몽골의 공기기간 동안에 고려를 공격해 오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몽계칸 즉위 이후에 고려를 다시 공격해 올 거라는 판단을 했을 때 일단 석영부터 회복을 해서 1차 방어선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장군 동진기명 300기가 등조를 포위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계 병마사가 전해온 바에 의하면 오랑키 군사 30명이 국경을 범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간헐적으로 전해오는 가운데 자신을 강원도 원주의 한 백성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헐레벌떡 조정에 나타납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몽골에서 왔습니다요 원주에서 왔다고 하지 않았느냐? 저 본딘 원주 사람인데 그동안 몽골에 잡혀가 있었습니다요 오, 그래? 몽골 어느 지방으로 끌려가 있었느냐? 소희는 몽골의 도성에서 지내다 어렵사리 탈출을 했사운데 지금 사태가 시급합니다요 빨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요 자세히 말해보거라 암호간이란 몽골 장수와 고려에서 넘어간 홍복원이 몽골 황제에게 고려를 져야 한다고 청을 올렸다 합니다요 고려가 강화의 세 겹으로 성을 쌓고서 출력할 뜻이 없으니 군사를 내어 응징해야 한다고 음... 그래서? 저 몽골 황제가 동생 송주에게 명해 군사 일만을 거느리고 동진국을 거쳐 동계 방면으로 쳐들어오고 암호간과 홍복원 역시 휘화 군사를 거느리고 북계로 나와 대이주의 진을 쳤다고 합니다요 그 말이 사실이랬다? 예! 이 소식을 전하려고 반낱 없이 달려왔습니다요 동쪽 지경으로 넘어오는 군사만 만 명에 이른다 거기에다 황제의 동생이 직접 민솔해서 몽골에서 탈출해왔다는 원주의 백성이 고려 조정에 전해준 내용은 이후에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을 분석해 볼 때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전쟁 즉 몽골의 3, 4차 침공 때와는 동원된 군사의 규모에서부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몽골의 5차 침략은 지휘관이 황제의 동생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려를 공격해온 지휘관 가운데 최고위급입니다 그리고 병력도 1만 명입니다 이 병력이 1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 가운데서는 가장 규모가 많은 것이죠 몽골 기병 1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병력입니다 몽골칸이 지휘관 이후에 고려를 다시 공격을 해오는데 이때부터 고려에 대한 전쟁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흔히 1, 2, 3, 4차 전쟁까지를 약탈 전쟁이라고 하고 5차, 6차 전쟁은 정복 전쟁이라고 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물론 그동안 4차례에 걸친 침공이 있었으나 군사가 정확하게 얼마나 동원됐는지 기록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1차 침공을 제외하면 고려의 이곳저곳에 출몰하는 몽골군의 규모로 봐서 적은 수의 군사를 침투시켜 약탈을 하거나 혹은 고려 조정을 압박하고 돌아가는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3차, 4차가 된 고려를 어떻게든 설득하려는 전쟁이지 고려를 정복하자는 전쟁은 아니에요 말고 고려를 설득해서 그 병력을 남성으로 친다든가 일부으로 친다든가 활용하자는 계획이었지 고려를 멸망시키는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몽골 제5차 침입부터는 확실한 고려 정복 전쟁을 멸망시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고려 휴양익을 오판하고 있었던 것도 있어요 기껏해야 3, 4, 4차처럼 그렇게 하다가 좀 시위나 돌아가겠지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분이 병력 수가 다릅니다 군사를 이끌고 온 총사령관의 신분이나 병력의 규모로 볼 때 이 전쟁의 성격 자체가 가벼운 약탈이나 시위로 끝날 성격의 전쟁이 아니라 아예 고려를 정복해 멸망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작심하고 일으킨 전쟁이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고려를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격해 오는 병력의 규모가 훨씬 커지고 그러면서 강화의 조건이 계속 현실화되면서 강원 양면 작전이 구사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1, 2, 3, 4차 침략까지는 몽골이 고려를 공격하면서 고려의 주둔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대개는 1년 정도 머물게 되는데 가을에 공격해왔다가 그 다음에 봄에 돌아가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5차 침략부터는 돌아가지를 않고 고려에 상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농경을 하면서 살아나가는 고려의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고려 조정에 전운이 감돌고는 있으나 아직 몽골군의 본진이 국경을 넘어 고려로 침공해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고려 조정에서는 대단히 큰 행사가 열립니다 최공에게 문하시중 반의부 어사대사를 제수할 것이오 황공하옵니다 대왕패하 최항은 신하로서는 가장 높은 직위인 정일품 문하시중의 임명장을 받습니다 이후로는 사서에 최항을 일컬어 최시중이라 칭하는 호칭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최충헌이나 아버지 최우가 전성기에 누렸던 지위를 따라가려면 올라야 할 계단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왕족이 아니면 꿈꿀 수 없었던 후의 자기를 받고 부를 세우는 일이었죠 고종 40년 6월 고종은 이러한 내용의 조서를 발표합니다 지임은 변변치 않은 덕으로 사만에 제위한 지 41년이 됐다 병자년과 십몇 년 이래로 이웃의 적들이 침략하여 환란이 끊일 새 없었다 다행히 진양공 최우가 충성을 바쳐서 사직을 호위하고 계책을 내서 일을 막아냈으며 심지어는 몸소 짐이 타는 수레를 받들고서 물을 건너 도읍을 옮긴 덕으로 사직이 편안하게 됐으니 만세의 자손들이 뒤를 이어 공신지반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고종 자신은 강화천도에 내심 반대했지만 최후의 독단과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화도로 따라왔던 것이죠 임금이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하였다 강화천도 당시 고려사의 이러한 기록만 보더라도 고종이 최후의 강화천도 결행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뭐 기왕에 최항에게 자기를 주고 부를 세워주는 마당이니 그의 죽은 아버지에 대해서 덕담을 할 수도 있겠죠 고종의 조서 이어집니다 이제 그의 아들인 최항이 가업을 이어받고 시대에 응하여 일어나서 왕을 높이고 백성을 보호하며 범령을 일신해 중흥을 도왔으니 그 공훈이 실로 막대하다 할 것이다 마땅히 부를 세우게 하느니 이를 널리 안팎에 미치도록 하고 경내에 크게 사면령을 내릴 것이니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이렇게 해서 최충헌 최후에 이어서 최항 역시 부를 열고 봉작을 받게 됩니다 이익주 교수는 이 시기에 최항이 부를 세우고 봉작을 받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몽골의 침략에 직면해서 최항에게 봉작하고 계부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실상부하게 최항이 최충헌 최이로 이어지는 무신집정의 자리를 계승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최항의 권력은 최우의 그것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었죠 따라서 이렇게 열쇠에 있었던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권력을 오히려 이런 것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나라 사정은 어수선한데 실질적으로 조정을 이끌어가야 할 최항은 그 권력이 아버지 최우가 생전에 누렸던 데에 미치지 못하니 서둘러 부를 세우고 자기를 받음으로써 취약한 권력 기반을 보완하려고 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최충헌도 최우도 고종이 부를 세워주고 후로 봉하겠다고 하자 일단은 두세 번씩 사양을 한 다음에 나중에 수락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최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재광 연구원은 하필이면 몽골과의 전쟁이 코앞에 닥친 그 시점에서 최항이 봉작을 받고 계부를 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리더가 되어가지고 문무신 그리고 가신집단 산별초 내륙에 있는 인민들을 통제할 텐데 권위가 안 살지 않습니까 부가 열어져서 어떤 명천을 갖는 후로 책봉이 되고 그리고 영공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문무백관을 통제하면서 국왕에 대해서 상주하는 그런 어떤 인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고종과 그 최항은 서로 그게 맞아 떨어졌던 거죠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 부가 오히려 더 늦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건데 만들어지고 최항이 이제 후로 책봉이 되면서 고종과 같은 길을 가는 그런 운명 공동의 노선을 걷게 되는 거죠 고종 40년 5월 대왕 폐하 몽골의 야굴왕이 아들을 비롯해 사신 16명을 보내왔사옵니다 야굴왕이라 하였소 몽골의 황제는 몽캐라 하지 않았소 이 야굴은 몽골 황제의 숙부가 되는 사람으로서 몽골에서는 야굴 대왕이라 칭한다 하옵니다 그러면 재미에 어찌 했으면 좋겠소 배하께서는 제포궁에 나가서 맞이하시면 될 것이옵니다 아마 이때 야굴은 군사를 이끌고 고려 원정에 나서면서 고종에게 사신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사신이 고려 왕에게 전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알 길이 없지만 아마도 선전포고가 아니었나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7월 북괴병마사가 보고하기를 몽골 군사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라고 하였다 결국 몽골의 제5차 침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몽골 장수 야굴이 거느린 군사들은 압록강을 건너 남하를 시작하였고 몽골 황제의 아우인 송주는 동계 지방으로 남하를 하고 있사옵니다 또한 암호관과 홍보관 역시 각각 휘하 부대와 함께 남쪽으로 진격해오고 있사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운 계책은 무엇이오? 각도에 이미 통첩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산성과 해도로 들어가 보존하도록 했사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거란과 전쟁을 할 때나 혹은 몽골군이 처음 쳐들어왔던 1차 침공 때 같은 경우 고려 중앙조정에서 5군을 편성하거나 혹은 3군을 편성해서 방어군을 출동시켰는데 3차, 4차 전쟁 이후로는 아예 중앙조정에서 그러한 정규 방어군을 편성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려 3군이 편제가 되어서 몽골과 싸웠다가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최후는 3군 편제에 의한 정규전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 약점은 대규모 군대를 동원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안된 게 바로 해도입보책, 산성입보책이고 그 기원은 대몽전쟁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몽전쟁이 되어가지고 1232년 강화천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해도 산성입보책이 고려의 국시로서 책정이 되고 그렇게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 내용인즉선이었습니다 간단합니다 해도입보책은 최후정권이 또는 최양정권이 선정한 섬으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선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있고 또한 몽골군과 정면으로 맞붙어서 이길 자신이 없는 터에 가령 3군을 편성해서 요란하게 출정을 하면 몽골을 자극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므로 아예 정규군을 편성해서 대항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을 산성이나 해도로 들어가게 해서 보호하는 산성해도입보책을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산성입보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 군연 사람들을 가까이에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에 효과적인 산성으로 전부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관리를 파견해서 여러 개 군연의 군인들을 지휘하도록 하는 이것이 산성해도입보책이 되는데요 이 몽골과의 전쟁에서 실제로 맞닥뜨려서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몽골 군대를 전부 몰아낸다 이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뭘까 했을 때는 산성으로 들어가서 방어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산성 못지않게 해도 즉 섬으로 들어간 백성들도 많았는데 강재광 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아무 섬이나 무턱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고려 조정에서 전략해도라고 해서 23개의 섬을 지정해놓고서 전시의 주변의 백성들을 배분해서 입도시켰습니다 물론 섬 안의 식수가 조달이 되는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적의 공격시 방어에 용이한지 등 여러 조건을 따져서 이른바 전략해도를 설정했겠죠 섬에 갇혀있는 경우 불편하기야 했겠지만 몽골군이 수전을 감행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잡혀갈 염려는 없었고 또한 도망칠 곳이 없으니 우선은 통솔하기에도 용이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좁은 산성으로 많은 인원이 몰려들어간 경우가 섬의 경우보다 더 힘들었겠죠 장군, 지금 몽골 군사가 대동강 하마탄을 건너서 옛 화주 쪽으로 행하고 있다 하옵니다 드디어 몽골군의 본격적인 남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몽골군 진영에서 고려 조정의 최항에게 두 통의 편지가 전해집니다 한 통은 영령군 왕준으로부터 온 편지였고 또 한 통은 이현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영령군 왕준은 몽골의 인질로 잡혀갔었는데 몽골이 고려를 침공할 때 몽골군과 함께 출발했다가 최항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에 보면 몽골 황제가 고려에서 간 왕준에게 이렇게 따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대는 고려의 왕족으로서 우리 몽골에 들어와 있으니 잘 들어라 이번에 우리 몽골 사신이 고려에 갔을 때 분명히 고려왕에게 강을 건너 육지에 나와서 맞이하라 했거늘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군사로 움직여 고려를 응징할 것인데 그대가 할 말이 있는가 황제 폐하 신이 황제 폐하의 명령을 본국에 전해 섬에서 나와 다시 옛 서울인 개경으로 도읍하여 자순 만대에 길이 황제 폐하께 충성을 바치는 번신으로의 직분을 다하도록 다 잃을 것이옵니다 좋다 그대가 본국에 돌아가서 짐의 명령을 일러 육지로 나오게 하라 국왕이 만일 육지에 나와서 맞는다면 우린 곧 군사를 대각시킬 것이니라 자신이 몽골의 황제와 이러한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면서 최항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최공 지금 나라의 안이가 이 한 번의 일에 달려있소 만일 왕께서 나와 맞지 못하시겠거든 반드시 태자 또는 안경국으로 하여금 나와서 맞이하게 하면 반드시 군사를 돌릴 것이오 그렇게 되면 사직이 보존되고 만민이 안도하며 최공도 또한 길이 부기를 누릴 것이니 이것이 상책이오 이와 같이 했는데도 군사가 만일 물러가지 않거든 고려에 두고 온 내 가문을 멸족시켜도 좋소 원하건대 의심을 버리고 잘 도모하여 이번 시기를 잃지 않길 바라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훗날 크게 뉘우치고 한을 남길 것이오 이 편지를 쓴 왕주는 몽골에서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고 요구했을 때 고종이 친아들이라고 속여서 인질로 보냈던 왕실 사람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고려 왕실 출신으로서 현지에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묻어나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가 고려를 침공하기 위해서 출정한 몽골군을 따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고려 입장에서는 몽골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몽골 침입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향도가 되어서 오기 때문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즉슨 영룡궁 왕준이 편지를 몰래 몽골 야후대학 몰래 보냅니다 고종이 왕족이고 하니까 동병 상련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도 볼문으로 몽골에 끌려가서 가득 고생을 하면서 침입의 앞잡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좋겠습니까 좋지 않죠 마음도 아프고 몽골군과 함께 왔다가 고려의 최항에게 편지를 보낸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현이었죠 사실 이현은 고려의 사신으로 몽골에 갔던 것이죠 정령 너희 고려왕이 금년 6월엔 틀림없이 출력하겠다고 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황제 폐야 제가 정원에 떠나올 때 승청부 백마산에 군고를 짓고 있었사옵니다 돌아오는 6월이면 그곳으로 도읍을 옮길 것이옵니다 알겠다 그럼 고려 사신 이현 너는 여기 몽골에 꼼짝 말고 머물러 있으라 6월에 사람을 보내서 출력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만일 아직도 강화도에 남아있으면 우린 군사를 내서 고려를 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현은 사신으로 갔다가 몽골에 붙잡혀 억류돼 있다가 이번엔 몽골이 고려를 치러 올 때 몽골의 앞잡이가 돼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최항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미 고려 사람들에게 몽골인은 잔인무도하기로 익히 알려져 있었는데 막상 겪어보니 실상은 전혀 딴 판이더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 이현이라는 사람이 5차 침공에서 조국인 고려를 배신하고 몽골 침략군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보낼 즈음에도 이미 몽골 편에 기울어 있었다고 봐야 하겠죠 편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작년과 금년에 몽골에서 고려에 요구한 조건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째서 나와서 맞이하지 않는 것이요 고려가 정령, 종묘와 사직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면 한두 사람을 보내서 몽골에 항복하고 이제 동궁이나 안경궁으로 하여금 나와서 맞이하게 함으로써 실정을 솔직하게 구하고 잘못을 빌도록 하시오 그리하면 몽골은 군사를 돌릴 것이요 왕칸대 최공이 알아서 잘 도모하도록 하시오 동궁, 즉 태자나 둘째 왕자인 안경궁을 보내서 항복하면 몽골이 군사를 돌릴 것이라고 하는 대목은 앞에서 소개한 영영공 왕준의 편지와 그 표현이 일치합니다 이 두 사람의 편지가 물론 고려를 생각해서 보낸 것일 수도 있으나 이들이 고려를 침략하기 위해서 출정한 몽골군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어쨌든 이제 공은 고려 조정으로 넘어왔습니다 재신과 추신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데 지금 몽골군 원수 야구리 강건너 승천부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미적거릴 것이 아니라 누가 나가 맞이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들과 창칼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을 바에야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아니 그럼 대왕 폐하를 승천부로 가시켜 하자는 것인가 폐하가 아니라면 태자나 안경공이라도 보내서 맞이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됩니다 우리가 봄가을로 저들에게 조공을 끊어본 적이 없고 우리가 보낸 사람들 중에 삼백이 넘는 사람이 아직 몽골에서 돌아오지 못한 형편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태자를 승천부로 나가서 맞이하는 것이 반드시 나라의 이익이 된다 어찌 장담하겠소 만약에 저들이 태자나 안경공을 인질로 잡아둔 채로 이곳 강화의 성에 이르러서 항복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소 듣고 보니 시중의 말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시중의 말에 따릅시다 물론 여기에서 시중이란 최항을 읽었습니다 고려사 저료는 모두가 시중의 말이 옳다하여 나가서 맞이하자는 의논이 중지되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신과 추신들 모두가 나가서 맞이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대세였는데 이번에도 최항이 그런 의견을 억눌러버린 것이죠 이제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임정길 윤호 김상백 이찬우 이희탁 조현철 최현철 한복현 백경훈 낭독 안찬이 해설 김석환 음악 박복규 효과 안익수 신현파 기술 이현주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07편 여몽 5차 전쟁 그 막이 오르다 이상라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기술 이현주 기술 이현주 기술 이현주 기술 이현주